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에어팟 프로 8p 제품에 대해서 언제 출시가 되는지 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TWS 에어팟 프로 크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1세대 제품이었고 2세대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2세대 제품이라고 하면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이 충전단자 부분이 그 예전 에어팟 그 1세대나 2세대 처럼 여기 충전단자가 정품이랑 좀 달랐는데요 그 2세대를 오면서 그 성능 부분에 그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요 화단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품이랑 이제 외형적으로는 같게 된 것 같구요 대신에 뭐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 보면은 아 여기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게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터치 라든지 그 다음에 네임 체인지 하고 gps 포지션 이나 그래가지고 뭐 그 에어팟 찾기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은 지금 보면 1536u 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에어팟 2 제품에서 1536u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성능 면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질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형태가 이니어 방식이기 때문에 에어팟 기존의 에어팟 1세대나 2세대 그 카피 제품보다는 훨씬 좋을 거에요 그리고 이니어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소리가 감세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판매자는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고 어떤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데 그 지금 구매했던 사람들 후기를 보더라도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니어 기 때문에 그 차음 효과가 살짝 있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을 테구요 그리고 음질도 음질 부분은 좀 기존에 있던 에어팟 보다는 확실히 향상이 될 거에요 왜냐면 오픈 이어폰이랑 그 이니어 방식이랑은 소리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거 보시다시피 여기 정품이랑 같구요 그리고 뭐 스퍼베이스 뭐 이런 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어폰에 있는 부분들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 이거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블루투스 5.0 이래서 이거 거리도 꽤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어팟 프로를 저는 아직은 구매를 안했는데 그 이유가 가격이 살짝 높은 것 같아요 이게 55불 정도 라고 하면은 한 6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 정도가 지금 가격현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65불 뭐 70불 이랬는데 지금 경쟁적으로 떨어져서 이게 보면은 45불 때에도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5불 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마 40불 초반대나 그리고 30불 후반대로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한번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품에 이렇게 까지 이렇게 뭐 돈을 개인적으로는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그 주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질 자체는 뭐 한 30만원대 이어폰 음질은 아닌데 그 노이즈 캔슬링을 킬 경우에 차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품을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품하고 실제 가품의 그런 음질이나 이런 차이 부분을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 없고 GPS의 리네임 같은 경우에 이제 TWS 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거의 다 보면 1536U 칩셋이 들어갔고 외형적으로 또 여기 마개가 들어가 있고 터치 센서 다 작동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멘